여보 고생했다 냥 출산한 아내에게 수고했다며 꾹꾹이 안마해주는 남편 냥이 인사이트 황비 기자 출산한 아내에게 수고했다며 다정한 꾹꾹이 안마를 건네는 남편 고양이의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자아낸다. 최근 이미지 공유 사이트 이머저에는 두 마리 고양이의 애틋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마음을 녹였다. 공개된 영상 속엔 엄마 고양이가 출산 상자 속에 누워 갓 태어난 꾸무리들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담겼다. 지친 듯 누워 있는 엄마 고양이 옆에는 흰색과 노란색이 섞인 아빠 고양이가 자리하고 있다. 아빠 고양이는 지친 엄마 고양이를 보고 마치 정말 수고했어라고 응원하는 듯 조물조물 꾹꾹이를 하기 시작한다. 그 모습이 마치 고생한 아내의 기운을 도둑이 위해 안마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. 조용히 누워 남편의 안마를 받던 아내 고양이는 덕분에 조금 힘이 난 듯 고개를 들어 아기를 살펴본다. 다정하고 애틋하게 아내에게 안마를 해주는 고양이 커플의 모습에서 가족의 따스함마저 느껴진다. 한편 고양이의 꾹꾹이는 새끼 때 어미 젖을 더 잘 돌게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양손을 누르던 행동에서 비롯됐다. 성묘가 되어서도 그 습관이 남아 담요나 푹신한 베개를 보면 꾹꾹이를 한다. 꽃게 핀 아빠를 교차로 내디디며 사물을 누르는데 고양이의 애정표현으로 생각하면 된다.